100명 고맙고 긴벌레 몸무게 28kg 될 때까지 여기서 끌끌거리고 놀았으면 좋겠다 여기 96%가 남자고 고등학생부터 아저씨까지 근육몬들을 올려서 운동 압박하는데 그것도 고맙고 근데 이해 안 가서 물어보는데 이거 왜 보는데 잘 훈련된 고양이다 다리 거는 거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제일 힘들다 약지 새끼 하중 걸고 가슴 열고 당겨 초박형 밴드 3개만 성공하면 맨몸 하나 도전해본다 니 엉덩이에 뭐 넣었나